1.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순간 자신의 가진 전부를 바쳐 사랑하리라 맹세했던 처음의 마음이다 처음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실화의 주인공 혜인 씨와 나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차이가 있다면 나는 한 여자를 위해 전부를 바쳤고 혜인 씨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한 남자를 사랑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혜인 씨의 절대적인 사랑에 거듭 공감했고 어떤 부분에 가서는 눈물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혜인 씨의 위대한 사랑과 삶을 얼마나 잘 소화하고 그려냈는지는 나 자신도 의심스럽다 미숙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해량을 바랄 뿐이며 이 글을 세상이 다하도록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바친다 저자 김상옥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상옥 작가님의 장편 소설 하얀 사랑입니다 이 작품은 실화 소설입니다 생이 다할 때까지 한 남자만을 사랑한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너 길 잃은 곳에 혜인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거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던 신문을 펼쳐들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건성으로 신문을 뒤적일 뿐이었다 혜인은 정치나 경제, 사회 등 어느 일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아니 살아내고 있다고 해야 옳은 표현이리라 신나는 일도 즐거운 일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생활이 불행한 것도 아니었다 어제 같은 오늘이 의미 없이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심드렁한 표정으로 길게 하품을 하며 신문을 집어들던 혜인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갑자기 신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뭔가의 충격을 받은 게 분명했다 거기에 어떤 기사가 실렸길래 혜인을 그토록 당황하게 만든 것인가 혜인은 아무렇게나 들고 있던 신문을 고쳐들고는 마치 소중한 것이라도 되는 양 얼굴 가까이로 가져갔다 한동안 신문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혜인은 두 눈을 감은 채 힘없이 소파에 등을 기댔다 손에 들려있던 신문이 발밑으로 툭 하고 떨어졌다 어느새 굵은 눈물방울이 그녀의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혜인은 눈물을 닦으려 하지 않고 후줄근한 빨래처럼 맥없이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던 혜인은 발밑에 떨어져 있던 신문을 다시 주워들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혜인이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이름 그 강현식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시 한 편이 실려있었다 강현식 아 얼마만의 일인가 자신의 입으로 강현식이라는 이름을 불러본 것이 혜인은 마치 무엇에 흘린 사람처럼 서둘러 옷을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한 뒤 집을 나섰다 정신없이 서점으로 달려가 현식의 시집을 찾아보았지만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결국 서점 아가씨에게 도움을 청해서야 세 권의 시집을 받아들 수 있었다 혜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집을 가슴에 안았다 현식의 따스한 체온이 온몸에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귓가에서 현식의 다정한 목소리가 꿈결처럼 맴돌았다 아, 선생님 그때 계산대 아가씨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줌마, 계산 안 하세요? 그 말에 정신을 차린 혜인은 서둘러 돈을 꺼내며 난찬 표정으로 말했다 아, 미안해요 정신이 없어서 그만 서점을 나온 혜인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집으로 돌아와 시집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서정시였다 감정의 흐름이 흠뻑 느껴지는 그런 시였다 혜인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단숨에 세 권의 시집을 모두 읽었다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 면을 넘긴 그녀는 무너지듯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눈물이 마치 본물처럼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 눈물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불행해서 흘리는 눈물도 이루지 못한 사랑이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다 혜인이 그토록 오열하며 펑펑 쏟아내고 있는 눈물은 현식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의 눈물이었다 그런 일이 있고 한동안은 모든 것이 힘들고 귀찮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울 뿐이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많은 방황과 그리움 원망의 갈림길을 넘나 들었건만 여전히 열병과도 같은 사랑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이 안타깝고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혜인은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집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느 한순간도 자신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식의 시를 읽고 있는 동안만은 그와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때는 그런 환상이 꿈속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무슨 일을 하든 현식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지난 날 그렇게 무질게 그와의 단절을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것이 혜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참기 힘든 일이었다 혜인은 그동안 그렇게 심한 열병을 치르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은 자연히 엉망이 되고 말았다 우일은 물론이고 아이들마저 불안해하며 혜인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느껴졌다 혜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든 마음을 수술러야만 했다 여보, 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안 그래도 혜인에게 생긴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하던 우일은 혜인이 긴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자 반가워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역력했다 말해봐요 저도 미안하게 생각해요 요 며칠 동안 당신과 아이들에게 소홀히 한 것 나는 괜찮소 그런데 미연이는 당신이 그러는 게 걱정스러운가 봐 그 어린 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걱정을 하더군 우일은 사회생활에서나 대인관계에서나 남을 할 데 없는 사람이었다 가정에서는 늘 자상한 가장이자 두 아이의 다정한 아빠였고 사회에서는 신용과 의리, 벅망을 고루 갖춘 꽤 성공한 사업가였다 당신과 아이들이 불편하겠지만 저 잠시 어디 좀 다녀왔으면 해요 혜인의 말에 우일은 아무 대답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동안 잠잠하던 혜인의 끝도 없는 방랑벽이 또다시 도지는 게 아닌가 염려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우일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혜인은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했다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는 말하기 힘든 일이 있는 것 같군 당신이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소 그래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되겠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우일은 미연을 무릎에 앉히더니 쓸쓸한 표정으로 미연에게 물었다 미연아, 엄마가 어디 다녀올 때가 있다는데 괜찮겠니? 아빠는? 아빠는 아무데도 가지 않아 미연이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럼 됐어 엄마, 안녕? 미연은 아빠 품에 안겨서 고사리같이 귀여운 손을 흔들었다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오르며 눈물이 핑 돌았다 혜인은 아이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착잡한 심경으로 여행가방을 챙기고 있을 때 언제 들어왔는지 우일이 등 뒤에서 혜인을 가볍게 끌어안았다 그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확실히 알 순 없지만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건 짐작했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게 미안하오 아무쪼록 좋은 여행이 되길 바라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당신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환해졌으면 좋겠어 혜인은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창을 스치고 지나가는 큰 감나무들이며 시골 풍경이 풍요롭고 한가로워 보였다 눈을 감았다 그녀의 상상의 달개는 꿈 많았던 소녀 시절 싱그러운 첫사랑에 싹을 틔우며 가슴 두근거렸던 그 시절로 빠르게 해기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추억들이 머릿속에서 차창 밖의 풍경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내 나이 하나하고 스물이었을 때 어느 어진이가 하는 말을 나는 들었다 돈이야 금하건 은하건 주워버릴지라도 내 마음만은 결코 주워서는 안 되고 보석이야 진주건 루비건 주워버릴지라도 내 생각만은 자유분방해야 하느니라 그러나 내 나이 하나하고 스물이었으니 나에겐 소용없는 말이 되었지 하우스먼의 내 나이 하나하고 스물이었을 때 중에서 사랑이 싹틀 때 떠나면서 다시는 찾지 않으리라고 맹세했던 고향 순천 그곳에 돌아와 혜인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자신의 꿈과 희망을 불태웠고 자신의 영혼을 바쳐 사랑하리라 맹세했던 현식을 처음 만났던 여고 교정이었다 교정의 선이 지난 날의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떠올랐다 혜인이 여고 3학년이 되던 해 이른범 어느 날 아침 조회 시간이었다 그날은 그때까지 2개월 동안 혜인의 반을 맡았던 선생님이 인근의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간 뒤 새 담임 선생님이 부임하기로 한 날이었다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서울에서도 명문인 S대 대학원을 마치고 처음으로 부임하는 국어 선생님이었다 부사과처럼 싱그러움이 느껴지고 훤칠한 귀에 이지적인 눈매가 매력적인 선생님의 모습이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 3학년 혜인에게는 그야말로 백마탄 왕자님으로 보였다 혜인은 선생님을 처음 보는 순간 이성을 잃고 빨았다 오메 어쩐다냐 저 사람이 어디 갔다 인제서 나타났다냐 그려 저 남자랑께 저 선생님은 시방부터 영원히 내 것이란 말이시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도 있지만 매사에 자신만만했던 혜인은 그렇게 처음부터 국어 선생님을 점찍어 두었다 혜인은 모든 면에서 자신만만한 학생이었다 교육자인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를 둔 화목한 집안에 태어난 데다가 얼굴이며 몸매며 그만하면 누구에게도 뒤질 게 없었고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혜인은 친구들에게도 농담처럼 자기처럼 재색을 겸비한 교수는 조선 최고의 신랑이 아니고는 데려갈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만큼 자신만만하고 당찬되가 있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그런 혜인이 국어선생님이 부임하는 그날부터 넋을 빼앗기고 말았다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국어선생님 강현식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뒤 혜인은 현식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용돈을 쪼개어 매일 아침마다 교탁에 예쁜 꽃을 꽂아놓았고 의도적으로 현식의 주위를 뺨돌았으며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렸다 그렇지만 혜인의 간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식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혜인은 그럴수록 더 갖가지 노력을 했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정말 미칠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식의 관심권에 들어야 하는데 도무지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혜인에게 현식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돌부처 같은 존재였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나니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하늘을 찌를 듯하던 자존심까지 헌신작처럼 내팽개친 채 일구월심으로 처절한 투쟁을 벌였지만 남은 건 윤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피골상접한 얼굴에 곤두박질 쳐서 바닥을 기는 성적뿐이었다 대학 입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혜인 앞에는 천길 땅떠러지가 놓여있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인과응보였다 연불보다 재밥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으니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다 상황이 그쯤 되자 부모님과 오빠들은 물론 학교 선생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걱정을 태상같이 하고 있는데도 오직 한 사람 국어선생님만은 어찌된 일인지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이 없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담임선생님이 어쩌면 그렇게 무심할 수 있는지 혜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제 대학은 뒷전이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든지 현식의 관심을 끌어 그때까지 당한 수모를 되돌려주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혜인은 더 적극적으로 현식에게 접근했다 그때까지의 방법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혜인은 앞뒤를 가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저 현식과 함께하는 삶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렇게 짝사랑의 심한 열병을 치르던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갈 준비를 하던 혜인은 내심 걱정이 되었다 전날 학교에서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벌로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는데 고의로 반성문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혜인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칭찬을 받느니 차라리 현식에게 야단을 맞는 쪽이 오히려 더 행복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학교가 가까워 오자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혜인은 생각이 복잡해서였는지 그만 내려야 할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한 채 한 정거장을 지나치고 말았다 그렇잖아도 시간이 빠듯한데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혜인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지만 결국 지각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학교 정문에는 귤 부원들과 혜인이 그토록 사랑하는 강현식 선생님이 쉬어 자세로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설상가상 운수가 사나우려니 지각생이라고는 탈랑, 혜인뿐이었다 사정없이 추락하는 자존심의 비명소리가 스스로를 놀라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앞이 캄캄했다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어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어쩌면 그런 상황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벌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어쩌면 최소한 두 번쯤은 현식과 개인적으로 마주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은근히 흥분까지 되었다 하지만 꿈이 크면 실망도 크다지 않던가 혜인의 달콤한 꿈은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무자비하게 일장 춘몽으로 끝나고 말았다 다른 선생님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일장 훈시디에 교무실로 데려가 벌을 세우거나 아니면 손바닥이라도 때리고 보내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식은 달랐다 현식은 혜인의 기대와는 달리 관심조차 없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더니 교무실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버렸다 혜인은 그런 현식의 뒷모습이 밉살스럽기 짝이 없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선생님 야는 어떻게 할까요? 기울부원 하나가 현식의 등 뒤에 대고 소리치자 현식은 뒤돌아 보지도 않고 무심히 대답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혜인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얼굴로 무정하기 짝이 없는 현식의 뒷모습을 쏘아 보았다 정말 현식이 너무나 미웠다 만약 기울부원들이 없고 학교 정문만 아니었다면 뒤쫓아가서 꼬집고 할퀵이라도 했을지 모른다 그저 선생과 제자라는 관계가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야 여그 이러고 있지 말고 빨랑 들어가야 담부턴 싸게 싸게 다녀라잉 같은 학년 지각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하던 기울부원의 재촉에 의해 그 자리를 빨리 모면했지만 혜인은 현식으로부터 받은 수모를 속으로 삭혀야 했다 혜인은 교실의 책상에 엎드려 눈이 퉁퉁 붙도록 한참 동안이나 울었다 그러고 나니 조금은 속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토록 매정하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현식을 미워할 수가 없었다 미운 정도 정인지 도대체 밉지가 않은 것이다 선생님 아니 현식이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더 애가 타고 달아올라 점점 속구치는 그리움을 참아내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모든 게 싫어져서 밤잠도 못 이루기를 여러 날 온몸에 열이 오르내리더니 결국 알아눕고 말았다 한마디로 짝사랑 상사몽을 꾸다가 상사병이라는 중병을 얻고 빤 것이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에게 자기 심정을 속시원히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혜인은 그런 현실이 더 안타까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국경일이어서 학교를 가지 않았다 혜인은 오전 내내 집안에서 빈둥거리다가 오후 듣게 무작정 집을 나서서 할 일 없이 거리를 방황하다가 극장 앞까지 가게 되었다 극장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무슨 영화를 하는디 사람들이 요렇게럼 허벌라게 많다냐 마침 갈 곳도 없는디 영화나 한편 땡겨봐 혜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극장에 똑따라게 걸려있는 간판을 올려다 보았다 그런데 그 영화는 고등학생인 혜인이 볼 수 없는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성인 영화였다 혜인은 무심코 발길을 돌리다가 마음을 바꾸었다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라 하면 더 보고 싶은 심리가 발동했던 것이다 일단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옷차림은 사복이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머리가 문제였다 누가 보아도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발머리였던 것이다 잠시 망설이던 혜인은 용기를 내어 입장권을 샀다 그리고 떨리는 가슴으로 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입장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호기심 때문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영화는 학생 신분으로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저질 영화였다 결국 영화가 끝나기도 전에 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극장에 들어가기보다는 나가기가 오히려 더 힘들었다 들어갈 때는 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혼자였기 때문이었다 혜인은 재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는 출입구를 빠져나왔다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생각이 들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어메 내 돈 주고 이것이 뭔 고생이여 그런데 안도의 숨을 몰아쉬면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쓸어내기는 순간 누군가가 등 뒤에서 혜인의 덜미를 잡았다 유혜인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혜인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보아서는 안될 영화를 몰래 보러 갔다가 들켰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처럼 목맥에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랐던 그리운 목소리가 바로 자기 등 뒤에서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너 지금 이 극장에서 나왔지? 목소리의 주인공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겼다 아무 대답이 없자 현식은 혜인을 거칠게 돌려세우면서 다시 이름을 불렀다 유혜인 현식은 환한 표정으로 혜인을 쏘아보고 있었지만 혜인은 전혀 겁이 나지 않았다 아니 그 환한 얼굴과 격앙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멋있게 느껴졌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 하늘을 날 것만 같았다 그런 마음을 알리 없는 현식은 이런 상황에서 생글거리기까지 하는 혜인의 태도가 못마땅했는지 더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다 너 학생 신분으로 이런 영화 볼 수 없다는 거 알고는 있겠지? 네 생각하면 울며 배달려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혜인은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현식은 그런 태도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듯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에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유부리며 생글거릴 때가 아닐 텐데 그래 내 생각은 어떠냐 전 아무래도 좋거든요 뭐? 아무래도 좋아? 네 그렇다면 학생이 이런 영화를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만영을 부리는 거지? 내가 보기엔 최소한 정확 처분감인데 지금 선생님이 무슨 이유로 만영을 부리는지 너한테 묻고 있잖아 인마 혜인은 현식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절대절명의 기회를 살려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현식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혜인이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현식은 울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뭐 이런 황당한 녀석이 다 있나 하는 표정이었다 제가 오늘 극장에 오게 된 것은 순전히 선생님 때문이에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현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야? 너 지금 내가 극장에 온 게 나 때문이라고 했니? 네 현식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혜인의 말에 말문이 막혔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물었다 그래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내가 너에게 이런 영화를 봐도 좋다고 한 적은 없을 텐데 말씀은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좀 결국 현식은 혜인을 극장 근처에 있는 제과점으로 데리고 갔다 혜인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현식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았다 가까이에서 현식의 얼굴을 대하고 보니 정말 잘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듯한 이마에 짙은 눈썹 약간 패인 듯한 눈자 위에 짙은 속눈썹 조금은 커 보이는 코 얄지도 두껍지도 않은 입술 보면 볼수록 잘생긴 기공자 풍의 남자였다 그 생김새 하나하나가 혜인의 가슴을 더욱 설레게 했다 그래 이제 말을 해봐라 조금 전에 나 때문에 극장에 왔다고 했는데 나 때문에 보지 말아야 할 영화를 보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어디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저는요 선생님을 사랑해요 순간 현식은 무언가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현기증이 있는 걸 느꼈다 사실 현식도 전혀 짐작 못한 일은 아니었다 그동안 혜인의 행동으로 미루어 자신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직설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저는요 선생님이 처음 우리 학교에 부임해 오시던 날부터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저는요 제 운명을 선생님께 맡기리라 결심한 지 이미 오래예요 현식은 할 말을 잃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리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막무가내인 이 철부지 학생을 도대체 무슨 말로 설득해야 한단 말인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선생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미처 몰랐구나 아무튼 고맙다 그런데 하나만 묻자 내가 말하는 사랑이란 물론 사제관계를 넘지 않는 것이겠지 아니에요 전 선생님을 이성으로 사랑해요 현식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혹시라도 어느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이런 황당무게한 이야기를 듣기라도 한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괜히 재지은 사람처럼 주위를 살펴보았다 다행히 제과점에는 두 사람 내에 다른 손님이 없었다 뭐? 이성으로? 네 현식은 혜인의 거침없는 대답에 너무 기가 막혔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물었다 그래? 너 지금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뭔지는 알고 말하는 거니? 알고 있어요 알아? 그럼 어디 말해봐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뭔지 하나는 서로를 위하여 한없이 베푸는 것 둘은 남녀간의 정을 들여 애틋하게 그리는 일이에요 저는 선생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혼이 나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지금 내 대답은 사전에 있는 설명이지 나도 그 사전을 본 일이 있으니까 혜인아 너는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내 담임선생님이고 너는 사랑하는 제자인 거야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라고 해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던걸요? 그래 물론 선생님을 사랑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사랑은 사제간의 사랑이지 결코 이성간의 사랑이 아니야 우리의 윤리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란 걸 내가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도 좋아요 누가 뭐래도 전 선생님을 사랑할 거예요 현식은 어처구니 없는 혜인의 생때를 어떻게 진정시켜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눈물이 쏙 빠지도록 야단을 쳐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러자니 혜인이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식은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에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인아 내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 테니 들어보렴 생각해 보니 언젠가 나도 지금에도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이를 거야 너보다 더 어린 나이였지 한참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춘기 때 음악 선생님을 좋아했단다 그때 난 이담에 성인이 되면 그 선생님과 결혼을 하겠다고 다짐했었지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난 그 선생님과 결혼하지도 않았고 또 이성적으로 사랑하지도 않아 다만 좋은 선생님으로 사랑할 뿐이지 그때 사랑은 사춘기의 몽상 꿈같은 허황한 생각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도 그런 허황된 생각은 버리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대학 갈 거 아니냐 너 공부 좀 열심히 해야겠더구나 네가 지금은 아직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대학에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그땐 알게 될 거야 나보다 더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말이야 그리고 아마 그때쯤이면 이 선생님은 까마득히 잊혀져 생각도 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설득하려 들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선생님뿐이니까요 현식은 벌레 씹은 표정으로 답답하다는 듯 담배에 풀을 붙였다 한마디로 속수부채기였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해인과 결론을 내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한시라도 빨리 이런 곤혹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해인아 오늘은 여기서 그만두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자 그리고 오늘 우리 둘이 나눈 이야기는 너와 나만 아는 비밀로 해야 한다 오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지? 네 그리고 예전처럼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한다 네 그럼 집으로 돌아가거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선생님은 선생님은 조금 이따 갈 테니 너 먼저 가거라 해인은 긴 숨을 내쉬며 제과전 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흥근히 배어있었다 너무나도 기분 좋은 날이었다 기분대로라면 하늘을 월월 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벙어리된 가슴을 알아야 했던 그 긴 긴 밤을 어찌 셀 수 있을 것인가 가슴이 후련했다 이제는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해인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식을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무척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싫은 눈치는 아니었다 만약 내가 정말 싫었다면 그 정도로 이야기를 끝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오늘 일을 마무리한 걸 보면 내게 조금은 관심이 있는 거다 행복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이후 해인에게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펼쳐졌다 온 세상이 밝게 보였다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낙엽도 길가에 이름모를 한 폭이 잡초도 아름답게만 보였다 성격도 눈에 띄게 명랑해졌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다 짝사랑의 열병도 말끔히 치유되어 예전에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제 남은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일이었다 해인은 그렇게 한동안 다른 생각은 품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했다 대입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해인에게는 그보다 더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선생님 현식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 보이고 싶은 생각에서였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분명히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현식에게서는 그날 이후로 이렇다 저렇다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자신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이 있은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신경이 쓰였다 수업 시간에도 특별히 눈길을 주는 일이 없었고 어쩌다가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애써 시선을 돌리기 일수였다 해인은 그런 일이 계속되자 현식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현식을 다시 만나서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편지를 썼다 선생님께 선생님 만나 뵐 일이 있습니다 방과 후 지난번에 뵈었던 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해인 드림 편지를 곧게 접어 출석부에 끼워둔 해인은 종례를 마치자마자 제과점으로 달려가 현식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시간은 이미 퇴근 시간을 두 시간이나 넘기고 있었다 올 마음만 있었다면 이미 오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무려 세 시간을 꼬박 기다렸지만 현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해인은 약이 올랐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날 이후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도 예전처럼 올려두었는데 현식은 자신의 그런 노력은 아랑곳 없이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해인은 울적한 마음으로 제과점을 따섰다 거리에는 고장난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해인은 밤늦도록 복젖지도 없이 무작정 걸었다 현식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한마디 말도 나눈 일이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조금이나마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이라고 자유해 왔는데 제과점에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현식의 마음은 자신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게 분명했다 이럴 때 누구라도 곁에 있으면 좋으련만 해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혼자라는 사실에 애로움이 뼛속까지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야! 해인아! 해인아! 그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니 어릴 적부터 한 번도 헤어져 본 일 없는 친구 미정이 웃고 서 있었다 언제나 활달하고 재치 있는 친구였다 미정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불렀디야? 그려 이 가신애야 오메? 그런데 이 가신애 얼굴 좀 벗어? 니 뭐 땜씨 그러냐? 미정은 눈물에 젖은 해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야가 참말로 왜 이런디야? 해인은 길 한복판에서 미정을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죽여 울고 나서야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미정아 니 정말 잘 만났다 어디 가서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어디 가는디? 술이라는 거 쫒아 먹어보잔께? 무엇이라구라? 니가 술을 먹어야? 그려 술 니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아냐? 그리고 니 교복 입고 술집에 들어갈성 쉽다냐? 미정의 말대로 해인은 교복 차림이었고 시간은 어느새 자정이 가까워져 있었다 교복 입은 학생은 술 먹으면 안 된다냐? 걸렸다 하면 체하 퇴학이란께? 그래도 자신 있냐?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이야기라도 하면 안 되겄냐? 해인은 누구라도 붙들고 가슴속에 맺혀있는 응어리를 풀고 싶은 심정이었다 오늘 꼭 해야 하는 말이냐? 응 할 말이 많은감? 길게 하면 길 것이고 짧게 하면 짧을 것이다 그럼 짧게 대충 해라 시간도 없음께 해인과 미정은 동천뚝에 나란히 앉았다 싸늘한 밤바람에 한기가 느껴졌다 밤바람이 좀 써늘하구만? 미정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해인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너도 추울 것인디 그려 인역도 좁게 한기가 드는 것은 사실인디 해인이 네가 더 추워 보인다 답답한 마음에 미정을 두구로 데리고 나왔지만 해인은 자기 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선생님을 짝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미정인 뭐라고 할까 이 가시네 미친 가시네 아니여? 정신 차려 가시네야! 하며 비웃을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이해시킬까 해인이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가시네 가시방 뭐하고 있다냐? 할 말이 뭐인지 싸게 혀 봐라 미정아 나 거시기 말여 거시기는 귀신도 모른단께? 나가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디 어쩌면 좋다냐? 뭐셔? 사랑해선 안 될 사람? 그럼 유부남인감? 유부남은 아닌디? 그럼 누군디? 자껏 오지게 뜸 두리누만 그게 말여 말 허기가 좁게 쑥스럽당께? 아 싸게 말여보란께 답답해 죽겄어야 선생이여 미정은 답답해 죽겠다는 듯이 다그쳐 물었다 무엇이라고? 선생이야? 어느 선생? 누구요? 국어선생님 너 시방 국어선생님이라고 혔냐? 강현식 선생님 말여? 그려 일단 국어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자 혜인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의 일들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니 답답하기만 했던 가슴 속이 확 트이는 것 같았다 미정아 난 말여 선생님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결심했는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겄냐? 말 좀 혀봐라 미정은 갑자기 머리를 떨구더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담은 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한참 만에야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메 이것을 어째야 쓸 것이냐 어째야 쓸 것이냐 얌전한 강아지 부투막에 먼저 오른다 하드만 네가 그럴 줄은 참말로 몰랐다잉 미정아 나 좀 도와다오 나 말여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어야 도와줄 수 있는 거자? 응? 미정아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어선지 오래였다 헤인아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이야기하고 그만 들어가야 인혁도 생각 좀 해볼 것인께 아무튼 그동안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지금은 모두 지난 일이지만 말여 내게도 한때 그런 추억이 안 있었냐 니 맘 이해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봐라 니가 하는 일이 참말로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말여 그러고 말여 니가 원하기만 하면 맨발 벗고 도와줄 것인께 걱정 말더라고 혜인은 기뻤다 진작부터 미정에게만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도움도 받고 싶었다 하지만 쑥스럽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 고민을 툭 털어놓지 못했는데 역시 미정은 자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는 친구였다 혜인은 자신을 이해하고 도와준다는 친구의 말이 너무나 고마웠다 미정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식 곁에 다가서야겠다는 결심이 섰다 사실 그동안 마음과는 달리 소극적이었던 것은 옆에서 북도 도와주는 친구가 없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인 미정이 도와준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식에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날 혜인과 미정은 학교에서 다시 만났다 그런데 미정은 전날과는 달리 혜인을 설득하려 들었다 나도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봤는디 말이다 생각을 바꿀 수 없는겨?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좋으냐? 내가 보기에는 별로던디? 아니야 내 눈에는 이 세상에서 선생님이 제일로 보인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선생님과 결혼하고 말 거야 두고 보란께 허나 못허나 말여 혜인의 결심은 확고부동했다 내 경험으로 미루어보면 말이시? 꼭이 그런 것만은 아니던디? 그라고 말여 산아는 이담에 대학가서도 얼마든지 사귈 수 있는 것이고 이담에 선생님보다 더 멋있는 바지씨가 생기면 후회할 것인디? 아니요 난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인께 그런 걱정은 하덜 말더라고 참말로 후회 얻겄냐? 그려 이 가신애야 그러니께 시잘대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가까워질 수 있나 그거나 연구여부란께? 결국 혜인과 비정은 모종의 작전을 세우고 실천에 들어갔다 우선 현식 곁에 가까이 접근하기로 했다 현식은 학교 주변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혜인은 현식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하숙집에는 한 번도 찾아가 본 일이 없었다 다 큰 처녀가 혼자 사는 총각 선생님의 하숙집을 드나든다는 것이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그럴만한 명분을 찾기도 쉽지가 않았다 하지만 혜인에게는 이제 명분이나 주위의 눈초리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라믄 이제부터 행동을 개시허는디 니는 앞으로 말이시? 내 명령과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쓸 것이다 이젠 명심여야 쓴다잉? 그려 이 가신애야 명령에 복종할 것인께 중매나 자로랑께? 무엇이냐? 그런 말 알랑가 모르겄다? 중매란 것이 자로면 술이 석잔이고 못하면 싸대기가 석대라던디? 가시네 불쌍해서 쪼께 도와줄랑께 꼬리 압력까지 주누아잉? 작전을 세운 혜인과 비정은 방과 후에 무조건 현식의 하숙집으로 쳐들어갔다 하숙집 아주머니의 표정이 그리 달가워 보이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심부름을 왔노라 둘러대고 열쇠를 받아 질 수 있었다 둘은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다 흐흑 방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에 놀라 혜인이 비명을 질렀다 이 가시네 왜 그런디야? 니 호라비 방 처음 들어오냐? 이것이 호라비 냄새란가? 그려 이 가시네야 그런 것도 모르는 것이 무슨 사랑 타령인지 모르겄단께 니는 천 년 뒤 어떻게 호라비 냄새를 안 땅가? 우리 집에 호라비 오라버니가 셋이나 있자녀 가시네야 상당히 징어다잉? 그래서 옛말 있자녀 호라비 개춤에는 이가 서말이고 호럼씨 속곳에는 은이 서말이라고 둘은 코를 쥐고 제잘대며 방으로 들어섰다 오메 요것이 무언일이랴? 시상에나 아마도 전쟁을 치렀는갑이요 오메 요것이 무언일이랴?